어식백세 K-C푸드 이야기 단백질, 무기질, 비타민 등이 풍부한 수산물 하지만 먹기 까다로워 수요가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부가가치를 높인 간편식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외국인의 입맛까지 두루 맞춘 K-C푸드를 개발하여 수산물 소비와 산업에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도 빼놓을 수 없겠죠? 맛과 편리성, 안정성 자, 모든 준비가 끝난 K-C푸드 어식백세 K-C푸드 활약을 기대해주세요